나무갤러리와 부타아트가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큰 호응을 얻은 프로젝트 갤러리 주인공기획전을 다음 달 4일까지 연장 전시합니다. 전시회는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수상자와 부타아트 페스티벌 참가자 등 모두 25명의 유명 불교미술작가, 작품 35점이 선보입니다. 나무갤러리는 다양한 작가들의 사유를 거쳐 불교 역사 속에서 시공간의 상징으로 놓였던 이미지들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순환의 이미지로 표현된 작품들을 엄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 갤러리 주인공기획전은 다음 달 4일까지 서울종로 나무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